그 다음에는 플레이어 애니메이션 오브젝트를 생성을 해 줄 겁니다 일단 애니메이션 오브젝트를 생성을 해주는 거고요 플레이어 이동에 관련된 것은 업데이트 함수에서 선언을 해 줄 거에요 자 코드를 짜기 위해서 일단은 각 줄을 하나 달아서 구분해 줄게요 플레이어 오브젝트 디스 사용되는 함수는 애니메이션 크리에이트 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페이저3 다큐멘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파라미터는 4가지가 필요한데 일단은 메서드 네임이랑 프레임스 디스 메인 애니메이션의 제너 제너 레이트 프레임 넘버즈라는 메서드로 호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가 프리로드에서 선언했던 스프라이터 시트 이미지를 프리로드에 네임으로 넣어 준 다음에 이 녀석의 start.0.end.0. 이 start.0.end.0. 이 start.0.end.0. 이 스타트와 end가 의미하는 것은 요 요 요 스프라이터 시트 이미지를 봤을 때 저희가 애니메이션 프레임이 어디까지 인가를 설정할 수 있는 거고요 제로에서 제로는 0번째 스프레이트 이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냥 화살표 위키 애니메이션 하나로 끝난다는 얘기죠 아 이거 이름 바꿔줄게요 left 카니러브로 업 아 그리고요 이게 하나 실수가 있었는데 create 메소드 안에 파라미터로 넣어줘야 돼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그 다음 프레임레이트 프레임레이트도 하나 해주고요 repeat 마이너스 제로 하나쯤 해줍니다 근데 이게 네 가지였죠 일단은 up down 1 1 left 2 2 right 3 3 3 해주면은 애니메이션 4개 생성 완료됐습니다 이 프레임레이트랑 리피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요 다큐멘트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플레이 오브젝트를 생성한 다음에 카메라 오브젝트를 생성해 가지고 게임다운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리고 피직 애드랑 카메라 메인이 뭔지 아는 것도 중요한데 잠깐만 살펴보자면은 피직스가 저희가 아키드 물리엔진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드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중에 스프라이트가 있고 이미지랑 이런 것도 다 애드가 가능해요 그중에 저희가 저희는 플레이어를 생성할 때 스프라이트를 이용해서 물리를 생성하고요 플레이어를 생성할 때 피직스라는 물리엔진을 사용하던가에 대해서는 플레이어는 움직여야 되는 캐릭터잖아요 마리오처럼 점프해 있으면은 중력이 위에 밑으로 떨어져야 되고 어딘가에 부딪히면 멀리 날아가기도 해야 되고 그런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피직스를 통해서 그런 물리엔진을 적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프라이트를 통해서 물리엔진이 적용된 플레이어를 생성을 해주고 이 스프라이트의 파라미터로는 신, X축, Y축, 스트레쳐 프레임이 필요하고요 이 텍스처의 경우에는 저희가 프리로드에서 선언한 스프라이트 이미지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 카메라는 페이저3 게임 렌더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제일 근본이 되는 녀석이로 할 수 있고요 이 설명을 보면은 여타 다큐멘트와 다르게 설명끼를 중요한 게 있겠죠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카메라는 페이저3에서 게임 렌더링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카메라를 선언을 해주지 않으면은 저희가 어떤 코드를 짜든 간에 그게 그 화면에 렌더링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일단 코드를 짜보죠 일단 플레이어를 플레이어 오브젝트를 선언을 해줄 건데 플레이어의 경우에는 점프하면 떨어지나 멀리 효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피직스를 통해서 오브젝트를 생성해준다 저희는 스프라이트 이미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스프라이트 메서드를 콜하면 되고요 X쪽, Y쪽 그 다음에 저희가 프리로드에서 선언했던 플레이어 스프라이트 이미지 프레임은 1로 합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를 선언을 해줄 건데 그 전에 저희가 선언했던 플레이어한테 콜라이더 설정을 좀 해줄 거예요 피직스에드 콜라이더 콜라이더는 콜라이더는 충돌판정 레이어라 보시면 되고 콜라이더를 적용을 해야 이제 벽 같은 지나갈 수 없는 벽이 생성된다 했죠 그러한 판정을 위해서 이 피직스에서 콜라이더를 또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앞서서 이 맵이라는 오브젝트에 콜리전 비트윈 해가지고 충돌 속성을 넣어 놨잖아요 그리고 밑에서는 피직스에드 콜라이더를 통해서 충돌 속성이 있는 그 맵 레이어랑 피직스 오브젝트인 플레이어가 서로 충돌 판정이 날 수 있게끔 해주는 세팅이에요 만약 유니티를 공부해 보셨다거나 뭔 일이라면 이해가 쉽겠지만 그게 아닌 분들은 뭐 이러한 세팅을 통해서 플레이어가 지나갈 수 없는 벽을 만들어 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플레이어 세팅은 끝났으니까 이제 카메라를 생성해 줄 겁니다 if cameras main set bound if set boundless란 함수는요 다큐멘트에 의하면은 카메라가 비춰주는 경계를 설정을 해 주는 거예요 즉 카메라가 맵을 맵 바깥으로 떠나가지 않도록 해 주는 경계를 설정을 해 주는 거고 그건 당연하게도 저희가 앞서 만들어놨던 맵 맵 변수의 가로 세로 크기가 경계가 되겠죠 그리고 맵 오브젝트의 가로 세로 크기는 이런 식으로 포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리어블이나 프로퍼티이나 메소들을 전부 바큐멘트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쓰임새가 되게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픈수스이고 이러한 형식이 정형화되지 않기도 했고 관련 자료도 찾기 힘들기 때문에 오픈수스를 쓸 거라면은 어찌됐든 다큐멘트를 읽고 자신이 원하는 기능을 찾는 그런 능력을 좀 기르셔야 됩니다 자료가 없는 오픈수스의 경우에는 셰치pt조차 뭐 잘못된 정보를 줄 수도 있고요 저는 여기까지 해서 프리로드에서 이미지 리소스들을 로드 한 다음에 그 로드한 이미지를 가지고 크리에이트 메소드에서 맵 오브젝트를 생성을 해주고 애니메이션 오브젝트를 생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플레이어 오브젝트를 물리엔진을 통해서 생성을 해주고 플레이어와 맵 간의 충돌 판정을 세팅해주고 그 다음에 게임의 렌더링을 할 유일한 방법인 카메라를 선언해 줍니다 이렇게 크리에이트 메소드가 선언해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Git을 열어서 지금까지 푼 내용을 푸시하겠습니다 git add if commit create create 하고 푸시 그 다음에 업데이트 메소드를 만들어 줄 건데 업데이트 메소드는 두 가지 파라미터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type 두 번째는 delta인데 다큐멘터를 보시면은 타임과 delta 모두 업데이트 프레임에 관한 내용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에서는 많은 걸 해주지 않습니다 키 입력을 감지를 해서 플레이어의 무브먼트를 설정을 해준다거나 멈춰 준다거나 그것 뿐이에요 애니메이션 동작하는 것도 업데이트에서 해주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수직 원필 드디어